아니요! 자동차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? 맞아. 편하게 계속 잘하자요 이러고 오빠가 좋아하는 제비 추리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, 그 두 개만 하기 좁다고 아 제비 추리 일정 아니야? 와우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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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님면 아빠 찍어졌놔 별마로 쳤면 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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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보이겠 gravit 많이 안mons 오스 뭐지? 안녕 아름다워 아름다워 거실 신앙 가버렸다 온다 고생하러 갈아줄래 은미가기 와 내 눈이 잡았어 은미가기 여기서 기다려 엄마 선생님 기다려 오빠 내가 오빠한테 사과할게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됐을까요? 어머 어머 찰떡 찰떡 건강한 맛이야 청문대 야경이 어떠십니까?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별만 볼 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야경도 엄청 멋지네요 그동안 열심히 놀고 있는 잠깐 치킨 저에게 안내여요 요렇게 저의 헤것같아요 귀신이 너무 미친 또 4시 4시 3시 4시 3시 4시 5시 5시 3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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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5시 6시 6시 1 2 3 3 3 3 3 3 3 t 성사방 대사춤에 가요! 성사방!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나? 더더쿠스는 어떻게 할까? 잠박걸리 있어! 오빠의 잠박걸리 하나만 먹고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! 그렇지? 너 맛있어 할래? 내 향이 좋은 거는 이렇게 물 소리 나고 이렇게 샛소리 나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! 오빠 그치? 응 좋게 하고 이쁘다! 완전 퐁당퐁당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! 이렇게 다 생기가 있어? 응 그럼 뭐! 혹시 그치까지 다 생기기 위해? 거기서는 다 생기가 좋은 거 같아! 딱 거짓말이야! 정보가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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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빠가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? 성공하셨습니까? 기도. 기도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